잘 안나올 것 같은데? 잘 안나와요 그러니까 불형이고 응 방은 화이트톤이고 아 체온도 나쁘다고 좀 풀옵션에 침대방 이 수납공간도 되게 잘 되어있고 옷장에 있고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에 화장실 깔끔 위치도 여기서 가깝고 2분 2분은 좀 그러고 2분에서 3분에서 2분에 한 번씩 안걸려요 거기다가 찍는거라고 넉넉히 한 5분이면 될 것 같아요 걸음 느린 사람도 걸음 느린 3분에 한 끈의 rau